지역 의료기업에 대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료기업 지원 홈페이지 대구메디온이 31일부터 오픈됩니다. 대구메디온은 지역 의료기업에 부족한 의료산업 동향과 의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천복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구메디온을 이용하면 지역 의료기업들이 청복재단 입주 신청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, 장비 사용과 시험 분석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 대구메디온에 회원으로 입주한 기업들은 대구메디온 자체 채용 공고란을 통해 구인 공고를 할 수 있어 구입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